안녕하세요. 저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. 그동안 토동인의 사장님께서 바이소 심는 곳을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. 제가 잘 배웠는지 한번 오늘 사장님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배웠는지,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주세요. 아, 그리고 우리 고은님들 덕에 제가 구독자 수가 2,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그래서 우리 토동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. 나눔을 꼭 해야 된다고 고은님들께 인사를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네요. 그래서 넬쇼 흑이랑 토동인의 흑 유명한 거 아시죠? 토동인의 흑이랑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나눔 행사를 또 하게 되셨답니다. 그 나눔 행사 영상이 따로 있어요. 그 영상에 가셔서 나눔에 참여합니다. 이벤에 이벵에 참여합니다. 아니면 참여합니다. 라는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. 댓글은 딱 한 번만, 한 번만 해주셔야 추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언능언능 서두르셔서 댓글 남겨주세요. 금요일 10월 15일까지 밤 12시까지입니다. 금요일 11시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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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소박한 자영마음이었습니다. 사랑합니다.